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옛파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무려 16조 원 정도 급감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큰 양도세 수입이 23조 6천억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3조 6천억으로 문재인 정부의 세수에 큰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 대비 30에서 40% 정도를 더 거둬들인 셈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 복지정책 재원으로 무난히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표를 사모을 수 있는 재원을 결국 부동산세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던 셈입니다.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정책을 크게 변화시켜서 공시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그 이면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과 땅을 가진 사람들의 양털 깎기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통해서 세금을 또 뜯어내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그냥 겉으로 표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것을 내세웠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자기들이 당선이 되면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약속했지만 그렇게 선회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재원을 어디선가 확보해야 되는데 마땅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선거 전날 저도 주목했습니다마는 4월 6일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KBS의 한 인터뷰에 나가서 다소 충격적인 메시지지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3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놀라움 그것도 바로 선거 전날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그렇다면 문정부가 출범할 때 초기 정도의 가격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정책위 의장 입에서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늘 집값의 등락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너무 급속히 빠르게 올랐던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로우다운 시킬 것이냐.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대한 빚을 지고 주택을 마련한 사람이나 또 지금 주택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결국은 슬로우다운 가격이 하락해가는 것을 방조 내지 또 용인하겠다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그런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치지 않고 한국경제신문의 장규호 논설실장이 해설을 다합니다. 만일 그의 바람대로라면 서울의 웬만한 집값은 현재 매매가에서 40에서 50%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부동산 버벌 붕괴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부실자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본경제가 다시 리바운드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 한국 같으면 외국인 자금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하며 다시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해서 장규호 논설위원은 해설을 좀 더 더합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과 세금폭당 등에 수정을 가하겠다는 민주당의 선거전에 그런 주장이나 움직임은 그냥 선거용에 불과했다. 좀 더 집값이 빠지도록 기존 규제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맞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도 마음속 깊은 솔직한 생각을 숨기기는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집값의 하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목표와 동시에 재원 학표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중과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다음 대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노일겠죠. 그런 선택 가운데 이제 어느 것을 더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한국경제신문의 장교 논설위원회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과세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할 것이다는 것이 이번의 판단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많은 그런 셀리맨들이 버블 붕괴의 비용을 주택가격 하락으로 만져보지 못한 그런 액수의 그에게 돈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지불했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경험입니다. 장교 의원의 논설위원회 주장처럼 그의 마지막 대목 한국 같으면 외국인 자금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하며 다시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워낙은 원하지 않건 간에 결국은 많은 자산가치의 폭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러나 지금처럼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사업환경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오늘 홍익표 정책의 의장에 발언하고 그다음에 장기호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회 그런 주장이 묘하게 서로 겹치면서 장기 하락세를 용인하게 되고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산가격의 재조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엊그젠가 아마 어느 경제신문에서 일면 톱기사로 영걸들의 판단이 현명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단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시간 길이를 더 길게 늘리면 누구의 판단이 오랐는지는 지금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지금 장기호 논설위원이 지장한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산가격이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선거용이었다는 겁니다. 과세 정책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과세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용 전략이었고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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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